안녕하세요. 배우 왕재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여성 조선 3호로 표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오랜만인만큼 다양한 모습과 많은 이야기를 닮았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 영상이 아름다운 돼记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도는 혜택입니다. 중요한 댓글이 남아ression입니다. 제가 이번에 3월부터 방송하는 KBS 1TV를 드라마 소가도 꿈결 한 그룹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역할보다 좀 더 밝고 다른 캐릭터로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